1, 2, 3, 2, 3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왔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 일정이 뜨면서 나온 거 아니야?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, 어느 날에 이런 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?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?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? 이거 회신 맞아, 회신 맞아 맞았으니까 나 봤어도 표해 내가 이렇게 회사의 일을 잘 안다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 기대 많이 해 기대할 그건가 이걸 근데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안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그거 할 얘기는 많을 거야, 그쵸? 다른 거 놔야지 공개될 수 있어 근데 아무튼 다 놔야지 그게 나라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각자 그게 한 것이 귀여워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는데 뭐지? 나 둘 다 다시 들어봐요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안하게 해 진짜 다 쳐놓고 얘기했어 다 쳐놓고 다 쳐놓고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